좋아요 구독. 고립. 고립 공포감. 고립 공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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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 공포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8. 몇 프로에서 7.7% 조금 낮아졌다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시장 이렇게 올리는 거. 뭐 헤드 라인 뉴스는 뭐 이제 엔드 더 이어 랄리 커밍 센터클라스 랄리 뭐 그런 말도 엄청나고 뭐 나 저번 주는 뭐 3900이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표님. 이게 뭐냐 어떻게 됐냐. 그런 또 엄청 뭐 잘 이 패턴이 안 맞다 그러는데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조종은 특별히 더보 조종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S&P가 어떤 패턴을 이 1200포인트 올라와서 어떤 패턴을 진행시켰냐면 더보 지그잭 패턴을 지금 이루어졌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흥분하는 게 아 이제 이 금리가 드디어 이 인상이 끝났구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의 8.2%에서 7.7% 나왔다고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 개런티도 없고 그리고 pbc 와도 유턴이 와도 저번 주에도 보여줬으면 또 한 번 보여줄게요. 어 여기서도 이 아르크와 얘기하지만 강세 투자자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pbc를 별로 안 좋아할 거다. 왜냐. pbc 올 때마다 오자마자 만약 저런 파워가 오늘부터 금리 안 올리겠다. 어쩌면 내가 금리 올리는 것을 이제 반대로 가겠다. 금리를 내리겠다 해도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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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다시 시장이 엄청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이나 다 시작했어요. 여기서 다크한 버블 했을 때도 파이낸처 크라이징, 부동산 위기 했을 때도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도 내려올 때, pivot 해가지고 내려올 때, pivot 한 다음에 35%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올라왔죠. 그래서 pivot을 한다 그래도, 이 연준의 태세 전환을 한다 그래도 하락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패턴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엘리에 파동 가기 전에 한 번 데켓 바운스의 역사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bear market, 하락장 마켓의 상승장은 엄청 커요. 왜냐? 아까 말한 듯이 포모. fear missing야? 뭐라 그러지? 고립 공포감. 고립 공포감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나만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 나만 안 사고, 나만 카카오랑 네이버, 삼성 주제 안 사면 다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익만 보고 나만 안 본다. 안 돼. 나도 투자해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2002년 이 bear market, 그때 다크한 위기잖아요. 다크한 버블. 다크한 버블에 엄청 버블 터져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그럴 때, 이 프로세스 내려올 때, 이렇게 27% 날 때 19%, 11% 내려올 때 12% 상승, 여기서 26% 내려올 때 21% 상승, 여기서 30% 날 때 21% 상승. 그래서 S&P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S&P, 4818-25%, 4818-3636, 여기서 25% 내려갔어요. 근데 반등은 19%, 오케이? 다시 한 번. 반등은 여기서 19%. 이게 bear market의 바운스네, 대충. 그리고 또 이거만 있겠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19%도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bear market의 바운스네, 이게 Fed inflation이 7.7%, 와, 이제 inflation 내려간다. 그럼 다 사야겠다. 근데 이것도 15%, 여기서도 19%, 12%, 21%, 19%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상승장이 열렸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미스텍한 거는, 사실은 내가 이걸 라이브 철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철투로, 잠깐만요. 의미 없는 상승이라는 데드캡 바운스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딱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시오. 저는 왜 더블 조정을 예측을 못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E, W였다 놓지 않고, 저번주까지는 툴을 여기까지 놨어요. 툴을 여기까지 놨가지고, 아, 이제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3차 이게 시작이 됐다 해서 이렇게 놨어요. 여기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놔가지고, 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적인 생각에서 이게 3이구나. A, B는 이제 없고, 이제 이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 8.2%인데, 원래 8.2%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 7.2%! 와우! 상승장 열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끝났어요? 지금 4,800에서 끝났어요. 4,800이 뭐죠? 618 페브나치가 뭐야? 620. 엘리아 파동 지금까지 618 페브나치를, 너무 잘, SNP는 엘리아 파동의 618 페브나치 번호를 너무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이 2차 파도도, 2차 4,325도 여기에 1차 파도에, 1차 파도에 618이었고, 대체 그 근처였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618, 이 조그만 2차 파도도 618이었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어저께 방에 4,800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forecast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면, 올라오면 뭐죠? 다시 A, B, C가 진행시켰어요. 이게 무슨 패턴이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무슨 패턴이냐? 이게 다시 X, Y지? 오케이, 다 봐, 오케이, 잠깐만. A, B, C. 저는 여기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시 A, B, C가 진행이 됐어요. 다시 한 번 봐요, 차트를. 이렇게 봐봐요. A, B, C, W, X, A, B, C.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시 똑같이 담아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A, B, C, W, X, A, B, C. 다시 한 번. A, B, C, W, X, A, B, C.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2차 파도는 지금 딱 정확히는 아니지만, 지금 6.618이 4,600, 어저께 마감해, 어저께 고가가 4,800, 그리고 내려와서 3,957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여기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4차 파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4차 파도, 그러니까 C파동 안에 있는 4차 파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올라와도, 저는 이 사진, 이 데일리 사진에, 이 데일리 사진에 이 패턴을 봐도, 여기서 다시 상승장이 열리는 패턴은 없어요. 이게 상승장으로 열리려면, 여기서 큰 하락장이 와야 돼요. 그게 엘리아파동이 패턴을 따라가는 분석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플레이션 리포트트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고, 15일에 또 FRB가 모여서 어떻게 됐건, 어떻게 됐건, 여기서 이 바운스는, 이 데드캣 바운스랑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왜 샀냐,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주식, Amazon, 또 크게 갈 건데, 여기서 당연히 사야지, 많은 사람이 샀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제 봐봐요. 3차의 3, 뭐가 기다리면 3의 3, 내가 여기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ABC가 싱글 ABC가 있고, 더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더보 조정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프라이스 액션이 진행되면, 아, S&P는 더보 조정이 들어오구나. 그리고 지금 2차 파도 사이즈는 되게 흔해요. 6,185나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석가로서는 패턴을 따라가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내려온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S&P500에서 빅테크 비중이 2020년 이래 최저,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빅테크 기업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 아까가 아니라 저번 주에도 FANG 인덱스 다 보여줬잖아요. 뭐 테크놀로지나 뭐나, 사실은 디펜셉 스탁이 좀 더 잘 견디겠죠. 음식 만드는 회사, 약 만드는 회사. 근데 테크 회사들은 여기에 그 가격들이, 이건 좀 어려운 단어지만, Multiple Expansion, 그러니까 Price Earnings Ratio를 너무 크게 봤어요, PE를. 그래서 그 모투퍼에 따라갔는데, 근데 이제는 프로필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이제 PE가 내려와야 되니까, 내 생각은 그때도 보았지만, 많은 C파동이 다 없어요. 모든 테크놀로지 주식들은 그때 FANG 인덱스 내가 했잖아요. 거기서도 페이스북도 직접적으로 했고, 트위럴도 일란 머스크가 테이크업 하기 전에 했고, 다 지금 다 맞았더라도 가는데, 알리바바도 봐봐요. 알리바드 그때 누가 이거 살까 말까 하려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리바바는 크게 떨어져요.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이 패턴에서 상승장이 열린다는 알리바드 분석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패턴은 끝내지 않았으니까, 하락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승장이 열렸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4,400 또는 그보다 더 높이 오른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유전 아나운스도 이걸 보면 상승장이 열렸다고 믿겠죠. 이거 봐, 19%, 여기는 21%, 여기는 21%. 그럼 항상 여기서 상승장이 열렸다는 게 어떻게 됐어요? 사실 내려왔잖아요. 이게 베어마켓 바운스의 흔한 점이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베어마켓이 끝나려면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Capitulation, 확 그냥, 확 엄청 내려간 다음에 클렌징. 그다음에 상승장이 열릴까 말까 해요. 상승이 열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조금 조금 내려갔다,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이게 4,818이 되게 큰 historical top이에요, 내 생각은. 항상 얘기했지만, 이 패턴이 끝나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서는 4,818에서 반토막이 나야 되고, 그래서 갈 길은 죄송하지만, 엄청 멀었고, 2023년이 이제 넘어와도, 내 생각에는 그 우위가 훨씬 더 크게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들게 가긴 가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윌러 연준 의사는 긴축 완화 기대감에 선을 그었지만,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12월 금리 인상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